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송탄입니다. 이거 좀 편하세요, 지금. 마실래요? 오, 이거 좋네요, 이거. 이거가 포커스도 좋아해요. 야, 진짜 엄청 크네. 맞아. 앉아서 얘기할 수 없어. 처음에 부담스러웠던 게 구독자. 20명, 30명 있는데 이거 들으면 사람들이 무슨 채널이냐, 대형 채널인 줄 알고 물어본단 말이에요. 알려지면 좀 민망한 거 있어. 저희는 핸드폰으로. 지금 물어보면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물어봐도 알려지기가 민망하더라고요. 저도 여자친구랑 같이 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자친구 한 6만 정도 돼서 유튜버라고 하면 그래도 저도 한국 채널은 근데 아직 얼마 안 돼서 근데 이게 고프로가 단점 많아요. 이거 얼굴 나와있어요. 근데 이게 밖에서 좀 밝을 때 밝은 잠시만요. 참말고 더 심한 것도 있어요? 저요? 번역이죠. 번역이요? 네. 왜냐면 내가 내가 알아서는 거 같은데 내가 알아서는 거 같은데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? 사진찍어서 이제 번역을 백상으로 보내주면 아, 진짜요? 네. 힘내요. 힘드려요. 전환이네요. 오빠가 10불만 줘도 돼요? 10분만 네, 10분만 네, 10분만 전 여자친구도 엄청 혼났어요 여자친구 말한거 잘라가지고 일하고 그러면 바쁘이잖아요 자기야 도와줘 나 친구 바빠 이러면 아 이랬어 컷 다음에 딱 에디팅된거 딱 봤는데 오빠 나 말한거 다 어디갔어 여자친구 머릿속에나 그 장면이 재밌을게 있구나 생각을 하는거지 어느정도 플로우가 있는데 제가 컷컷컥 해버리니까 여자친구 화가 나가지고 영상 짧게 찍으세요? 되게 길게 찍거든요 저도 길게 찍어요 진짜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영상 너무 퀴 붙어 보여요 응 10분 10분은 괜찮아요 그정도 화면을 텅엑스 한 명 붙여주면 텅엑스는 같이 둘이 일하는거고 저는 베트남채널도 공연할거고 베트남채널도 괜찮아요 둘이 붙여주면 베트남자막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자막도 질어줄거고 얼마전에 막비앱 보러왔거든요 여기 CGV에 거기서도 갔을때 베트남채널도 구독자였고 팝콘사원들도 구독자였고 그 다음에 영화보고 나왔데도 갑자기 연예인이네 연예인 어떻게 하냐면은 애기들이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애기들 중고등이 아니 중고등이 아니에요 언니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빈꼼이잖아요 빈꼼이 이렇게 걸어가 보면은 지나가면은 매장 지나가면은 아 아 아 아 저 때문에 편집 못했는거에요 아니 이 땅이 됐는데요 지금 이거 아침 못한거에요 끝까지 저도 아침에 계속 편집하다 온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음에 막 꼼꼼하니 막 하잖아요 네 가면서 점점점 점점점 옆에 뒤에서 막 흘러 점점점 한주일에 몇일이 되죠? 한주일에 1비디오 한주일에 1비디오 한주일에 1비디오 한주일에 1비디오 한주일에 2비디오 한주일에 2비디오 아 음 네 네 자 저 핀마이크 핸드폰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영상 놓치려고 했거든요 야 이거 맞추기 진짜 힘들어가지고 아 그쵸 약간 입모양 좀 풀어주면 사람들은 신경 안써 저희도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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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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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서 못을까 일단 어 얘들 왔나보네 하하하하하 와 한 시장 갈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와 진보는 건 장난 아니네 좋은 게 이게 자동이 이렇게 되요 아아아아 얘들 왔나보네 아 리이 존 니 심심할까봐 불렀어 오빠가 아니 오빠 70만원? 여기 70만이잖아요 한국에서 120만원 아 그래요? 네 싼건 여기서 하고 달아? 달아? 네 2년이 밥 먹으러 가자 네 똑같아요 네 후배예요? 아 후배 후배 쌤 카이지 쌤 유니버리티 맞아 저희 여자친구 예쁘게 편집 좀 해주세요 여자친구 안입고 보면 화내요 오빠 메달이 니가 못생겼잖아 한국말 많이 해야돼 한국말 편집하기 힘들어 네 알겠어요 편집하기 힘들어 야 왜 얘기했어 니가 두 분 여기가 메이저 한국말 니가 쌤 유니버리티 대학교 똑같지 선배 그럼 리그 메이저 뭐야 대학 대학 아 진짜? 영어가 아니에요 태국말 나 부담없어 한국어가 전공이 아니에요 여자친구 전공은 베트남 아니 태국어거든요 태국어 태국어 잘하세요 또?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태국어도 잘해요 왜냐하면 내 남자친구 영어 못해 베트남도 못해 제 필사도 챙겨요 네 많이 시켰어요 많이 시켰어요 많이 시켰어요 니가 오빠가 맛있는거 안 사줬어? 왜 그래? 니가 아침부터 오빠 너 먹으면 오늘 이런거 같아요 야 신호는 사줘요 사세요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 연기 아 가이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트입니다 인정대 씨 인정대 씨 다 연습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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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드입니다 리입니다 리 예뻐? 어... 해피탭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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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어서 30분 올려야겠다 아이씨... 하지 고민 안ham 거.. Дのは 죄송합니다 맘에 들어야죠 고기 오세요? 어... 네 그거 강인줘야 할라고 해 오... 저는 한국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. 한국 음식을 잘 안 먹으세요? 저는 한국 음식을 잘 안 먹어요. 저는 한국 음식을 잘 못 먹어요. 저는 그냥 대충 먹어요. 반미 주로 먹어요. 한국 음식을 잘 먹고 싶어요. 그냥 먹어요. 스크람도 더 먹어요. 저는 오늘 음식을 잘 먹어요. 저도 음식을 잘 먹어요. 이대로 먹어요. 아니요. 나는 음식을 잘 안 먹어요. 저는 음식을 잘 먹어요. 엄마가 벌써 먹어요. nosso 음식을 잘 먹어요. 나 쌀 수 있어? 어떻게 쌀 수 있어? 그냥 어제 금방 시작했는데 오늘 많이 먹어 어떻게? 새해부터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다음에는 리준님이 싸요 오늘 제가 싸줄게요 뱉으면 안 돼요 좋은 거 사줘야 돼요 쌀국수 초대하면 안 돼요 매어 로크 스타일 리준 스타일은 약간 로컬 스타일 여기는 약간 더 하이 퀄리티 돈 없었어 닭바러 왔어 제가 최근에 데리고 왔어 저희 직업에 있는데 어디서 찍을 거냐고 자 모카이 박 잘 먹겠습니다 여기다가 네 네 네 네 오케이 와 피없다 이거 봐 아까 먼지 할 것 같은데 닭바러 왔어 바로 오케이 사인 내리세요 이거 편한 닭발이에요? 네 발대망 닭발 욕이 진짜 강해요 왜? 손에 얹어 오늘따라 크네 네 유튜버로 시작한 게 처음에 식당 홍보라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요 게임 만드는 거 홍보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네요 맞아요 네 유튜버로 많이 먹어 응 오빠 비디오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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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도 싫어 사람 있어요? 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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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일 빨리 하하하하 네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도 이렇게 했는데 동시적자가 천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독자가 천명이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 축구를 원래 안찍으려고 해 볼까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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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몰랐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리영이 순오빠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요 진짜? 진짜 재밌다? 영상 좋아하면 리준 더 구독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미순은 이거 좋아서 잘 먹었더라 너무 배불러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